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제공인력이 1대1로 배치됩니다. 서비스 대상자는 자해나 타해 행동이 포함된 도전 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며 일상생활 능력, 의사소통 능력,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입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. 교육급여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, 입학금, 수업료 등으로 나뉩니다. 다만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천원, 중학생 연 65만 4천원, 고등학생 연 72만 7천원씩 차등 지급합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